네 번째 섹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어려운데 중요해요. 정규화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종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데이터 종속성이 뭔지,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가 의존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특성입니다. 관계형 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하냐면 데이터 종속성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결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 종속성을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데이터 종속성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함수종속, 다가종속, 다치종속이라고도 합니다. 조인종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함수종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을 하나 더 할까요?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바로 나오죠. 함수종속. 한 속성이 다른 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가 함수종속이에요. 예를 들면, A속성이 B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B속성은 A속성의 함수적으로, 기능적이라는 뜻이죠. 종속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A가 B를 결정한다. A가 B를 식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식이 A 화살표 B, 자, 이거와 같을 때, A를 결정자, B를 종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A가 B값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래쪽에 제가 글로도 표현을 해놨는데요. 학번과 이름을 생각을 해볼게요.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학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름이 적혀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단, 이름을 길동이라고 적을게요. 아래쪽에는 영희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또 있겠죠, 쭉. 자, 그런데 학번이 없어요. 자,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번을 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강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길동이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길동에 대한 학번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길동이 두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길동에 대한 학번이 둘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개 중에 여기에 뭘 적어야 될까요? 확정할 수가 없죠. 물론 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실제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학번을 검색을 하게 되면 언젠가 한 번은 무조건 똑같은 이름 때문에 학번을 못 적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라고 하면 이름은 학번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는 학번 값을 결정할 수 없다. 적어 넣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이름은 다 비어있는데 학번이 써있는 거예요. 01020304 이런 식으로 써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 01 학번 학생은 딱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번이 겹치는 학생들은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번을 검색하면 이름을 적어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학번을 검색해도 이름은 하나만 나올 테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번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름을 채워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학번은 이름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학번이 결정자, 그 다음에 이름이 종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다가종속입니다. 다치종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값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결정자가 다른 여러 관련 없는 속성의 값을 결정하는 종속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 이상의 종속자가 하나의 속성의 종속이 되는 상태인데 이 종속자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관련이 없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방금 학생 정보를 봤으니까 학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가 있어요. 그러면 학번을 통해서 이름과 연락처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이름과 연락처는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번이 있고요. 이름이 있어요. 오른쪽에 성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물론 해당 학번의 학생의 성적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표가 이 테이블, 이 데이터, 이 개체가 학생 기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적은 디테일하게 어떤 성적인지도 알 수가 없거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이터도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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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표가 커지면 이렇게 다가 종속, 다치 종속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세한 경우는 아래쪽에 정규화라는 작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넘어가서 조인종속입니다. 조인종속은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요. 읽어보셨을 때 암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어려워도 릴레이션을, 릴레이션이라는 건 테이블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을 셋 이상의 테이블로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조립을 했을 때 원래 표로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릴레이션으로 복원할 수 있으면 조인종속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인종속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인종속하고 다가종속은 이 정도 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다음은 폐포라는 겁니다. 폐포는 정의랑, 그 다음에 종류, 공식 종류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세요. 산업기사 레벨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속성에 종속되었다고 추론 가능한 모든 속성의 집합을 폐포라고 한다 하고 해당 속성의 이 플러스를 위첨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게 폐포를 뜻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특정 속성의 폐포는 자기 자신이 포함된다. 회원번호의 폐포는 회원번호도 포함돼서 여러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기본 추론 규칙이 있죠. 이 여섯 가지.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도 외워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힘들다고 하시면 반사, 증가, 이행, 결합, 분해, 의사, 이행 이것까지 해서 여섯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라는 단어도 앞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죠. 정규화는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하는 작업이에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상세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때문이에요. 기본 정규형에는 1, 2, 3, 보이스코드 정규형이 있고요. 고급 정규형에는 4, 5 정규형이 있는데 보통 4, 5는 실제로 여기까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던 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1, 2, 3, 그 다음에 보이스코드까지는 보통 공부를 하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요약을 한 부분만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규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있는 제가 정리해놓은 정규화를 하는 방법 또는 정규화의 특징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을 보고 아, 얘가 제일 정규화 또는 제일 정규형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정규화 특징 좀 보고 실제 정규화를 그림을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화의 특징 데이터 모델의 정확성, 일치성, 단순성, 비중복성, 안정성 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긍정적인 단어죠.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항상 뭐라고요?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정규화의 목적은 삽입, 갱신, 삭제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을 제거하는 건데 이상현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릴레이션 설계로 예기치 못한 현상이 이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삽입할 때, 갱신할 때, 삭제할 때 각각 이상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상현상이 발생하는지도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정규화를 보도록 하죠. 정규화나 정규형이나 똑같습니다. 정규화를 거쳐서 정규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1정규형이다, 1nf다, 제1정규화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1정규형은 앞에서 제가 암기하라고 했던 부분이죠. 원자값이 아닌 값을 가지는 속성이 제거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제1정규형입니다. 원자값이라는 것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분해될 수 없는 값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생각을 해볼게요. 3학년, 7반 이 문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하나의 속성에 집어넣을 수도 있죠. 반,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쪼갤 수 있습니다. 반, 번호 이렇게 둘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3학년을 3과 학년으로 쪼갤 수는 없어요. 3학년과 3과 학년은 서로 의미가 전혀 달라요. 학년은 그냥 단순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반도 마찬가지죠. 7하고 반을 쪼갤 수는 없어요. 3학년, 7반은 각각 3학년과 7반이라는 의미 있는 값이 되지만 7반이나 3학년이라는 글자를 더 쪼개게 되면 이제 해당 속성에 입력돼서는 안 될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값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분해되면 안 되는 값. 이게 원자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죠. 아래쪽에 이 부분입니다. 담당 업무 나와 있죠? 담당 업무가 고객 상담과 마케팅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적혀있지만 이걸 이렇게 쪼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 업무는 고객 상담이기도 하고 마케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 업무 속성에 원자값들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마랑캐랑팅을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케팅은 각각의 글자는 의미가 없어요. 마케팅이라는 값이 모여있어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자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복된 값을 제거한다.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정규형이에요. 제2정규형에는 부분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부분 함수적 종속성. 완전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성이 완전 함수 종속을 가져야 제2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함수적 종속성을 없애야겠죠. 아래쪽에 표를 한 번 더 보죠. 일단 완전 함수 종속을 볼게요. 학번을 입력해서 학생 정보를 검색하면 이름, 성별, 거주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 학번으로 세 가지 모두를 파악할 수 있고 완전 함수 종속입니다. 완전 함수 종속입니다. 기본키 하나를 가지고 모두를 파악할 수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부분 함수 종속은 뭔지 좀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보면 이름과 성적이 종속자일 수밖에 없죠. 기본키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이름은 뭘 보고 검색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이름은 학번을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밑줄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하나 있는데 결국에 기본키가 이만큼이 기본키라는 건데 이 기본키 중에 일부 학번만 가지고도 이름을 특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기본키의 일부분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함수 종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은 그렇지 않죠. 성적은 학번만 검색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학번과 과목을 검색해야 해당 학번 학생의 특정 과목 성적을 검색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가 이 성적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이걸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 결정자가 어떤 특정 종속자의 결정자가 기본키의 일부일 때, 일부분일 때 이럴 때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냐 기본키 중심으로 분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름을 뺐죠. 그리고 이쪽에 학번과 이름을 기준으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학번, 이름, 완전 함수 종속이 되는 거죠. 기본키 하나로 전체, 기본키 전체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성적도 마찬가지죠. 기본키 전체로 성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2정규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실제로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산업기사 레벨이기 때문에 극히 드물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이해를 위한 부분이고요. 포인트는 문구예요. 어떤 문구가 제2정규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문구가 제1정규형에 해당하는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요약부분, 어디있나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 표를 봤을 때, 아, 이거 지금 쪼갰으니까 제1정규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3정규형이에요. 제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행이라는 것은 한 번 더 간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종속자 C의 결정자가 B 외에도 A가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B가 C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A가 B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C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A가 C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A, B, B, C, A, C 이런 꼴의 형태로 식이 표현된다고 하면, 제3정규형이다. 또는 제3정규형에 해당하는 식을 쓰세요 하면, A, B, B, C, A, C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또 예시가 나와 있죠. 지금 도서코드와 도서명, 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코드를 통해서 도서명을 검색할 수 있고요. 도서명을 통해서 저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코드를 통해서도 저자를 검색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쪼개야 된다는 거죠. 결정자, 이자, 종속자에 해당하는 속성을 가운데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죠. 속성을 기준으로 릴레이션을 분열하면 된다. 도서코드와 도서명, 도서명과 저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A, B, B, C, A, C 이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스코드 정규형입니다. 약어로는 B, C, N, F인데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이 제거되면 B, C, N, F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릴레이션이 3 정규형이어야 되고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자를 후보키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애를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표를 보도록 하죠. 학번은 일단 검색해서 이름을 구할 수 있죠.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학번과 과목을 통해서 해당 학번이 듣는 과목의 교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번과 과목 이름을 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목이 후보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줄이 안 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애가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과목이 결정자가 될 수 없게끔 과목은 종속자니까 그 종속자의 역할만 할 수 있게끔 표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의 표를 보시면 과목을 뺐죠. 그리고 이 과목은 교수당 가르치는 과목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 정도가 실질적인 정규화의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지만 더 나가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번, 5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마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제4정규형입니다. 이거는 표를 제가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치 종속성, 다가 종속성, 이 속성을 제거하면 제4정규형인데 정규화된 테이블은 다대다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고려되지 않는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 보세요. 과목과 강사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커마를 가르치는 강사가 송햇살이 있고요. 백세호가 있고 백미래가 있습니다. 커마를 가르치는 강사가. 그런데 이 강사가 커마를 통해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엑셀과 엑세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래쪽도 엑셀과 엑세스 커말이니까요. 아래쪽도 엑셀과 엑세스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데이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이거를 다치 종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할 때는 화살표 두 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화살표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목이 강사도 프로그램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사 프로그램을 둘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거나 이거나 특별하게 쓰이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하나가 반복적으로 쭉 또는 이렇게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 이런 식이죠. 이럴 때는 거의 다치 종속성.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표를 어떤 정규화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제4정규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5정규형은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종속을 제거한 릴레이션 스키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모든 조인종속성이 릴레이션의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된다면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든 요거든 한 문장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인종속성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요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논리데이터 모델 품질 검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데이터 모델이 가져야 하는 요소,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스템 운영에 최적화하면 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추면 대체적으로 좋더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성이라고 되어 있죠. 빠짐없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요 두번째 문장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이 완전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뭔가가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죠. 품질 평가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 완벽한데 데이터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정도 보고 나머지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중복 배제에 단 한 번의 기록으로 반복해서 사용한다. 똑같은 걸 또 반복해서 입력하고 이러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업무 규칙은 이에 관계자들이 동일한 판단하에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끔 업무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다음에 데이터 재사용은 어려운 말 아니고요. 이 다음에 안정성, 확장성, 간결성, 통합성, 의사소통.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키워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사소통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통합돼 있으면 좋고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이해를, 단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고 포인트는 여기서는 키워드, 단어들이에요. 넘어가서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기준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쭉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일단 정확성, 완전성, 의미만 파악되면 됩니다. 만약에 정확성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아래쪽에 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완전성, 준거성, 최신성, 일관성, 그 다음에 활용성까지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제가 노랗게 하이라이팅한 부분만 나열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암기를 해서 나열을 했을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지? 라고 고민이 되시면 그때 아래쪽 글을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